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일요일 오후에 공병호TV에서는 정말 이상하다 군킨당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라는 제목의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영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31만 명 가운데 무려 15만여 명이 참가한 투표다 두번째는 모바일 투표의 11만 명 ARS 투표의 4만 명의 거대한 두 개의 표본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1위와 2위 후보 간의 모바일 투표율과 ARS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크다 그런데 모바일 투표 집단과 ARS 투표 집단은 단 이틀간의 시차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가 6월 7일과 8일 사이에 ARS 투표가 6월 9일과 10일 사이에 실시되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모집단 어머니 집단은 바로 한나라의 당원들입니다 국민의힘의 당원들로 구성된 모집단으로부터 모바일 투표라는 표본 집단 하나하고 ARS 투표라는 또 하나의 토변 집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래의 도표를 보시면 어제 공개한 것입니다만 나경훈 후보와 이준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투표율과 ARS 투표율 차이가 마이너스 7.82%, 10.92%로 아주 큽니다 그리고 모바일 투표율에서 나경훈 후보는 상당히 낮았고 이준숙 후보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ARS 투표율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이렇게 차이가 큰 현상은 3위, 4위, 5위인 주호영 후보, 조경태 후보, 홍문표 후보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 2위에서 관찰됐다시피 이준숙 후보는 지나치게 모바일 투표율이 높고 이런 현상은 3위에서 5위 후보들에서는 일체 발견되지 않았고 차이도 마이너스 2.6%, 플러스 0.39%, 마이너스 0.17%로 아주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허용할 만한 그런 오차가 3위에서 5위에 발견됐다 그럴수록 1위와 2위는 좀 특별한 현상이다 이렇게 주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같은 모집단에서 나온 표본집단의 특성은 상당히 비슷해야 되는데 1위 후보와 2위 후보는 그런 모바일 투표율과 ARS 투표율 사이에 너무나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또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누가 이번 투표를 주도했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보팅 이른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가지고 이번 선거가 실시가 됐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중앙선거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팝업이 하나 떠 있을 겁니다 민간 영역에 그동안 실시됐던 온라인 투표 시스템 K-보팅의 운영 종료 안내라는 그런 팝업장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013년부터 K-보팅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민간기관단체의 온라인 투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 개정에 따라서 민간 영역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팝업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온라인 투표 서비스 이른바 K-보팅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을 승인한 기간 단체의 선거에 대해서 PC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투표관리 이용기관 관리자 대상 교육 시스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한편 전당대회의 당대표 경선에서 K-보팅 시스템을 여야 합의에 따라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해 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당대표 그런 경선 투표에 사용되어 온 것 같습니다 2020년 4월 3일 날 여시제의 디지털 플랫폼 팀장인 이명호 씨의 주장에 따르면 2년 후 대선 때부터 전자투표 할 수 없나 라는 그런 제목의 글에서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2006년에 개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투표 시스템 가로열고 K-보팅은 각 정당 경선을 시작으로 농협 수협 추격 등의 조합장 선거 대학총장 및 학생회장 선거 등의 위탁선거 민간 및 공공선거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미뤄봐서 이야마 시스템이 2006년을 전후해서 구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대통합 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가 도입되었고 그리고 2012년 민주통합당 전당대에서는 결과가 뒤집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모바일 투표가 담당하게 됩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찾아보게 되면 모바일 투표에 일부 문제점 지적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대표적인 경선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다음 질문은 누가 투표를 했는가 2019년 정당의 활동 개항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당시의 자유한국당 현재 국민의힘의 총 당원 수는 무려 347만 5372명으로 그렇게 추게 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제1차 전당대회 선거인단 예측안에 따르면 선거인단 총수는 32만 8889명입니다 그리고 대의원 8372명 그리고 책임당원 27만 6698명 그리고 일반당원 4만 38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의원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상임고문 국회의원 등 주요 당직자를 포함합니다 책임당원은 선거공고일 당원명부에 등재된 전원이 바로 책임당원입니다 또 일반당원은 각 당원 협의별로 유권자 수의 0.1% 이내로 선거공고일 현재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람들만이 선거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당원은 전원이 선거인으로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일반당원 같은 것은 일부가 추첨으로 선거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선거인단의 수는 32만 약 9천명 정도가 됩니다 32만 9천명 가운데 11만 명이 모바일 투표를 했고 7, 8일입니다 그리고 6월 9일 11일 사이에 ARS 투표는 4만 명이 있습니다 당원 투표는 전체 투표에서 70%의 가중치를 갖고 있고 나머지 30분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다음 질문은 국민의힘 선거인단입니다 국민의힘 H위원이 5월 16일 자신의 SNS에서 남긴 그런 주장에 따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젊은 당원들이 국민의힘에 적습니다 20대와 30대 숫자를 보면 20대가 4.6% 30대가 8.9% 40대가 16.4% 50대가 29.5% 60대 이상이 40.6%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인단 가운데 20대와 30대를 합쳐봐야 13.5% 여기다가 10대 20대 30대를 다 합쳐봐야 29.9%입니다 예전이 32만 9천명의 선거인단 중에서는 40% 이상이 60대입니다 그러니까 연령대에서 젊은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이번 선거에서 모바일 투표와 ARS 그런 투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에서 대의원 책임당원 또 일부 일반당원들이 32만 9천명이 구성된 선거인단은 6월 7일과 8일 양일간의 모바일 투표를 했고 6월 9일과 10일 양일간의 자동응답 시스템 이른바 ARS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반면에 일반 시민 조사는 9일과 10일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불과 2천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두고 상당히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모바일 투표 11만 명 ARS 투표 4만 명은 이틀 간격으로 실시된 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투표는 모두 다 같은 모집단을 갖고 있습니다 32만 명을 구성된 국민의힘 선거인단 가운데서 앞에 이틀간은 모바일 투표 11만 명에 응했고 뒤에 이틀간은 ARS 투표 4만 명에 응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현상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1위 후보와 2위 후보에 대해서만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득표율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득표율 사이에서 나경훈 후보는 마이너스 7.82%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플러스 10.92%입니다 반면에 3위부터 5위까지는 마이너스 2.6% 플러스 0.39% 마이너스 0.1%로 아주 미미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거나 통계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1위 후보와 2위 후보 사이에 모바일 득표율과 ARS 득표율 격차가 1%나 3%를 훨씬 벗어났어 무려 8%나 10% 이상까지 치다던 것은 이것은 통계적으로 대단히 이례적인 일어나기 아주 힘든 그런 통계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이례적으로 큰 격차에 대해서 일각에서 이런 주장을 펼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바일 투표에 몰렸고 나이 든 사람들이 ARS 투표에 몰렸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이 합당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3위에서 5위 사이의 후보에 대해서도 모바일 득표율에 비해서 ARS 투표율이 상당히 커야 됩니다 그러나 3위권에서 5위권 후보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집단이 한 13% 정도가 20대 3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돌풍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1위 후보 사이에 격차가 너무 크고 반면에 3위에서 5위까지 후보 격차가 너무 작은 것은 이것은 여전히 궁금하게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학을 좀 정통으로 하신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위 후보와 2위 후보에는 ARS 득표율에 비해서 지나치게 특정 후보에 대한 모바일 득표율이 높고 또 특정 후보에 대한 모바일 득표율이 상당히 낮은 같다 이 점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